재민의 스윗함에 대분노한 엔시티 드림 멤버들! 엔시티 드림 멤버들이 멤버 재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셀럽TV 아임셀럽에 출연했던 엔시티 드림은 각 멤버 근황 등의 TMI 넘치는 소식과 흥이 넘쳤던 랜덤 댄스 등 귀염뽀짝한 매력을 뽕뽕 뽐내고 갔는데요. 유난히 스윗한 재민이 멤버들에게도 스윗하냐는 질문에 참아왔던 멤버들이 불만을 터뜨린거죠. 이 분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스윗한 예를 드는 스윗짱인 재민! 두 분의 표정이 심상치는 않네요. 이 세상을 녹여버릴 듯한 재민과 엔시티 드림 멤버들의 탈코옴했던 아임셀럽 엔시티 드림편! 지금 바로 셀럽TV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. 아이돔이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!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구독! 좋아좋아! Allies 사제는 기쁨을 다 찾으면 열심히 rivervärो あ 더 많은 могу신히 허rière 보여주고 싶었던 건 숙제의 효과가 éri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